Q. 아니 판타지, 아니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를 충전기를 지금 여기 콘센트에 꽂고 지금 켠 거거든요 근데 이 콘센트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돼 정말 이런 날벼락이 배터리 있는 거를 체크를 못했어요, 제가 아, 정말 너무 뭉쳐있다 맞아요, 갑자기 저도 갑자기 화면이 꺼지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나 뭐, 무슨 얘기 하다가 갑자기 꺼졌는데? 뭐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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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응 뭐 얘기했었지? 아, 작업을 아우, 공연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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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타지한테 유니캐스트를 주운 날에 저 공연 때 자업을 샀거든요 그때 그 자업을 마시려고 이제 딱 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입도 못 먹고 버린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 정말 한 20% 되면 빼야겠다 콘센트가 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왜 붙어져야 돼? 맞아요, 여러분 구겨진 제 이름이 그러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구겨져 있을까요? 그랬었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왜 이렇게 회사 폭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꺼져서 깜짝 놀랐어 잠시만 갑자기 꺼지길래 엄청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어 판타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판타지는 판타지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SF9 생각하고 있겠지? 뭐 하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브이앱 보면서 오늘 남직사 줬으면 좋겠다 셀카 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왜 모든 순간 모든 장면들을 다 캡처해서 다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겠지? 독특한 처럼 Tips 360도 사지? 여기 이렇게 두려면 되나? 뒤에? 뒤에 아무도 없어 아까 튀기 전에 방금 갔다 왔죠 뒤에 갔는데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안 무섭지로 좀 시끄러운데 정말 닫아야 되나? 안 무섭지? 네, 네, 네 밖에? 이거 충전 좀 시키고 밖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가도 충전이 돼야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이제 20% 되려면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이따가 판타지는 이제 펜싸도 거의 막바지로 가잖아요 영균이 혼자 밥 먹는데, 재윤아 맞아요 영균이 아마 혼자 김치볶음밥 먹었을 텐데 영균이 원래 홍밥을 좀 좋아해가지고 돈까스 먹고 있어? 아, 돈까스 먹어? 이 시간에? 치즈 돈까스인가? 영균이? 응 치돈인 거? 그냥 돈까스 응 그냥 돈가스? 그렇구나 여기다 맛있게 먹어 이거 형 목까지 먹어줘 난 오늘 돈가스 필은 아니다 저는 아까 그거 비빔밥이랑 멸치국수 먹었어요 멸치국수는 거의 다 못 먹고 국물이랑 면 조금 먹고 보리... 비빔밥 비빔밥을 다 먹었어 비빔밥 맛있었어 이제 20%다 이제 뺐다가 잠깐만 세팅을... 잠시만 이렇게 세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제 휴대폰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도 좀 잠깐 충전을 해야겠어 예스 오케이 옥상 한번 구경해보고 오랜만이지만 어? 밖에 시원하네 밖에 엄청 시원하네 달이 없나? 오늘? 달이 없나봐 구름에 가려져 있네 선선하니 좋다 날씨 이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판타지한테 뭐 보여줄 게 없어 원래 좀 그 좀 뭐 달이랑 좀 약간 좀 별이랑 좀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네 그런 게 없네 그러면은 라이트를 켜줄 제 휴대폰을 배터리를 조금만 채워봅시다 예전에 한번 밤에 옥상에서 판타지랑 판타지랑 한번 한번 또 같이 별 별 별 별 봤던 거 같은데? 달인가? 봤었던 거 같은데 기억나요 여러분? 맞죠? 그날도 검은색 튀었어 네가 내 별이유 네가 내 별이유 판타지가 내 별이유 판타지가 내 별이유 지쳐 쓰러진대도 내 맘 절대 변지 않아 괜찮아 한 배터리가 한 10%만 돼서 7%니까 3% 3%만 채우고 어때요 여러분? 3% 3% 3%만 채워봅시다 여러분 카오리 스토리 카오리 스토리 보조 배터리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제 건 없어요 보조 배터리를 전 안 챙겨 다녀요 왜냐면 없기 때문이죠 이 쯤 되면은 지워져 있을 거 같은데 오 됐다 여러분 밖에 한번 가보시죠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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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선선하다 너무 너무 좋다 저기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데? 진짜로? 벌레 조심 네 벌레 벌레 조심할게요 잘 보여요 여러분? 잘 보이나? 나 귀신 조명 아닌데? 나 귀신 조명 아닌데? 이렇게 켜야되나? 이렇게 켜야되나? 맞죠? 이렇게 켜야되나? 어떻게 켜야되나? 어떻게 켜야되나? 그때 어떻게 켰지? 그때 이렇게 켰던 것 같은데? 이렇게 켜야되나?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가 좋겠다. 맞죠 여러분? 정면으로 이렇게 괜찮지? 오늘은 이제 그게 끝나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집 가서 얼른 푹 잘까 합니다. 눈 안 부셔요 여러분. 눈 괜찮아?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팔, 팔 안 아파요 여러분. 팔 괜찮아. 팔도 괜찮고 다리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다 온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그때 기억을 살짝 되살려 볼까? 여러분? 따르따 잠시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 잠깐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케이 골고무 틱톡인 줄 알았다, 이거? 틱톡, 약간 틱톡 같긴 했어 틱톡 같긴 했어 이거 밖에서 보면 얼마나 웃길까? 왜 남자 한 명이 옥상에서 라이터, 라이터 틀고, 라이트 켜고 이거? 한쪽에 셀카봉 들고, 노래 틀고 고개만 까딱까딱 버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길까? 아 진짜 틱톡 같긴 하다 제가 틱톡 감성은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바람도 선선하고 지금 날씨도 좋아 저게 뭐야? 이러겠죠 저기 기획사인 거 같은데 저쪽 애들은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저런 걸 시키나 봐 아, 이럴 수도 있겠네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 이러한 소년단에 올라가야 하네 여기가 쪽에서 찜콜을 위치해 이상한 소년단에 올라가서 밖이 더 시원하네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노래 소리가 너무 커, 맞아요 제가 그걸 또 깜빡했네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V LIVE 지켜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이 안 불렸어요 괜찮아요, 목이 목이 물리려고 할 때 제가 바로 해서 괜찮아요 다음에는 또 단체 V LIVE랑 그다음에 침대 V LIVE랑 그다음에 저잘도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반타지 안녕, 갈게요 안녕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사랑이여 나의 꿈이여 이제 안녕 갈게요, 여러분, 진짜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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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사랑이여 나의 꿈이여 이제 안녕 갈게요, 여러분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갈게요 바이바이 헤이 하이바이 I'm singing now 랄랄랄라 Say hey, 하이바이 안녕 갈게요, 여러분 진짜로 vai 랄랄랄랄라 바이바이 감사합니다.